하이 브리원 고니지와 자 오늘도 수학 공부 하겠습니다 수학 공부는 매일 하셔야 되요 자 파트 3 32번부터 34번까지 먼저 볼게요 우선 문제를 읽어야 겠죠 32번 위치 디파트먼트 어 위치 디파트먼트 어떤 이제 디파트 부서란 뜻이겠는데 부서 두더 스피컷 모스트 라이클리 뭐 아이고 이거 편집은 잘못된 내고 위로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책이 나올 때에는 요거를 교정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그 교정부는 직원들이 이거 어 했겠죠 지금쯤이면 자 그 다음 33번 what does the man suggest doing 그 남자는 뭘 하자고 제안을 했냐 제안했냐 33번 what does the man say he will do next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토익 공부 하실 때 이런 이런거 키워드 키워드에 좀 강하셔야 됩니다 키워드 그러니까 요 중요한 단어를 뽑아 낼 줄 아세요 여기서 이제 디파트먼트겠죠 어떤 부서에서 일하냐 뭐를 제안했냐 뭘 하자고 제안했냐 이런거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 will do 한게 아니라 뭘 할 것이냐 요런거에 집중을 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32-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질문 3-34 refer to the HR policy and revise it i think you're right that policy hasn't been reviewed in several years okay sounds like we have a plan i'll make an appointment with the sales manager right away i'd like you to write a memo to HR and let them know that we are looking into this number 32 which department do the speakers most likely work in number 33 what does the man suggest doing 자 여러분들 답이 나왔나요 자 32번 부터 문제니까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우리가 토익을 할 때 앞에는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이 배치가 좀 되는 게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Heather 사람 이름이겠죠 남자라는 거 I've been living 검토했다 several of the sales representatives expense reports and I noticed that quite a few of them are not reporting on the use of the company's car's accuracy 이거 너무 긴데 너무 길죠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Heather 야 나는 I've been living 검토했다 several of the sales representatives expensive expense reports 비용 보고서 비용 보고서 영업사원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영업사원들의 비용 보고서를 어떻게 했다 검토했다 검토했고 그리고 and 좀 잘라 될 것 같아요 and I noticed that 나는 이제 발견한 거죠 알아챈 거죠 뭘 박혀 quite a few of them 그들 중에 상당수가 그 보고서들 중에 상당수가 are not reporting are not 보고되지 않았다 On the use of company cars company cars 회사차 회사차의 사용 사용에 대한 보고서 accurately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 이거네 야 헤더야 내가 영업사원들 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비용에 관한 거 비용에 관한 보고서를 보고해 보니까 아니 회사차를 사용한 거에 대한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은데 많은 게 큰일났네 이러면 안 되죠 회사차 가지고 영업 회사 일에만 써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놀러간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대충 감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31번 답이 나와요 그러면 이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디파트먼트에서 일하는 것 같냐 회계겠지 회계 답 A입니다 Accuriting 회계 B를 보면 로지스틱 이건 물류입니다 물류 물류 쪽이고 Information Technology 이건 이제 정보기술 D는 중요하죠 우리가 R A D RAD로도 토익에서도 나오고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R&D Research & Development 연구개발 사실 이쪽으로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대비해야 됩니다 여자가 합니다 예스 그래 이 시스템이의 프로블럼럼렛 이거는 문제지 문제다 문제 컴스업 일어나는 문제예요 오늘 Regularly Basis 이거는 좀 생소한 Regularly Basis 이건 좀 생소한 표현이죠 생소한 표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정기적으로 정기적 Regularly Basis 정기적으로 이게 문제네 이런 이제 회사차를 사용하는게 정기적인 문제가 된다 이거 큰일인데 What do you think 너 어떻게 생각하냐 What do you think We should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어 그러니까 이제 남자만 Well 그치 First 무선 무선 난 생각하는데 I should talk with sales manager sales 매니저 사원이 아닌 representative 가 아닌 매니저니까 영업부장 영업과장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업과장하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 If he agreed that 그가 이제 동의한다면 There is a problem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영업과장에 동의를 하면 I think we should review the company car policy and revise it 동의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검토해야 돼 회사의 자동차 정책과 자동차 정책과 정책을 이제 검토하고 and revise it 아 요거 요 지문에서는 요게 핵심입니다 revise it 개정이죠 개정 뭐 정책을 정책을 검토하고 개정을 해야 된다 그 답이 33번에서 나왔어요 What does the man suggest you 그럼 뭘 해야 된다고 뭐를 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냐 답이 C입니다 revised in the policy 정책을 수정해야 된다고 수정해야 겠죠 여자가 하는 말이다 I think you are right 너 맞어 그렇게 I I 어 이거 저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저기 you are right that policy that policy hasn't been reviewed in several years 네 말이 맞아 그 정책은 several years 몇 년 동안 검토되지 않았다 not need 검토되지 않았다 검토해야 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오케이 sounds like we have a plan 우리 이제 계획이 세워졌네 I will make an appointment with the sales manager right away 지금 당장 sales manager 약속 잡을게 만나자 이거죠 만나서 얘기해야 겠죠 I'd like you to write a memo to HR HR HR은 HR은 토익에서 이것도 다 HR 인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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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합니다 인사부 인사부에 메모를 낸 and let them know that we are looking into this 우리가 이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인사부에 알려야 겠다 자 그러면은 샘사부 what does the man say he will 남자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여기서 조금 알아봐도 해야 될 표현이 좀 있어요 review on employee 핸드북 핸드북 핸드북은 핸드북은 손에 들고 다니는 책이죠 안내서 관광객들이 핸드북 해가지고 공항 같은 데서 주죠 안내서 가든 make an open 답 삽니다 약속 잡는다 자 그래서 32번 봤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